자 브릿지 부분과 그 다음에 아우트로 호주 부분까지 설명 들어갈게요 자 앞에 이제 B부분에서 바로 저는 이제 2절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브릿지 부분으로 연결을 시켰는데요 자 B부분 마지막에는 변박이 되죠 그래서 눈물을 남겼네 하고 A에서 E, G샵 이렇게 쳐주시면서 F샵, 마이너, 세븐, C샵, 세븐 제가 이렇게 잡았고 D, D샵, 디미디, 세븐 이 곡에 많이 나오죠 자 C샵, 세븐 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F샵, 마이너, 세븐 F샵, 마이너 코드에서 자 요런 부분은 지금 여러분이 베이스 노트를 1, 2, 3, 4 자 B, 세븐, 세븐, D샵까지 연결을 좀 잘 하세요 그래서 D마이너 자 마지막 호주 부분에 너를 보고 싶어서 요런 식으로 한번 A부분에서 브레이크 한번 걸어주세요 하고 바로 이제 저는 후주로 돌아갔죠 d-slush 살짝 전초 되죠 이제 dslush F샵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는 이 멜로디 랑 보컬 멜로디 랑 유니지니 되게 요 쪽에서 요런 식으로 ج Divor map 였어요 감사합니다.